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오늘은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우 5월인데 촬영할 수 있다는게 운만갔네요 그래도 꿀촬영이었으면 좋겠네요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봐봐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어 대박 이런 날 촬영할 수 있다는게 꿈만갔네요 그래도 열심히 가서 촬영하겠습니다 잘 시작했는데 바람이 엄청 높이라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다 아무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길이 머네요 바람도 많이 아 아 아 아 좀 봅니다 바람 어디왔는데 바로 5초부터 현장에 잘 도착했습니다 머리가 산발되는 것인가 아무튼 촬영 찍으러 고고씽 지금 촬영 재심 분량 다 찍어가지고요 우선 잠깐 데뷔한 다음에 그 다음 촬영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래요 좋네요 촬영 촬영 잘 끝냈고요 영상을 찍는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어 영상 뭐야 촬영이 완전 꿀이어서 편하게 아주아주 편하게 촬영을 했답니다 좋아요 아무튼간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달 articles 눌러줍니다 감사합니다.